녹두를 푹 삶아서 채에 걸러 가라앉힌 후 온몰만 떠서 끓이다가 녹두를 푹 삶아서 채에 걸러 가라앉힌 후 쌀을 넣고 끓여 쌀에 알맞게 퍼지면 가라앉히던 녹두 앙금을 넣고 씁니다. 소금으로 간을 합니다. 문헌자료 1. 승정원일기 19세기 2. 조선물상신식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 4. 조선요리제법 방신영 1934년 6. 임원 16지 서유구 1935년 9.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방신영 1954년 10. 식욕 찬유 전순의 1460년 10. 조선음식만들음법 방신영 1946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헌자료 1. 승정원일기 원문 2품 이상문안 다발조시 타락죽진어 입진호 백숙소어진어 수침림시 록두죽진어 수침시 우항고진어 증후지길양의 번역문 자전히 침을 맞은 뒤에 2품 이상이 무난하니 나파기를 아침에 타락죽을 먹고 입진한 후 뒤에 흰죽을 조금 먹고 침을 맞을 무렵에 녹두죽을 먹고 침을 맞을 때 우항고를 복용하였다. 중후는 한결같다 하였다. 문헌자료 2.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 원문 녹두를 질그릇에 삶았다가 죽이 조금 끓거든 삶은 녹두를 넣고 함께 삶나니 이 죽은 아마 맵쌀죽인 듯 하노라. 또 법은 먼저 생강을 때려서 생은 버리고 꿀을 다 넣고 녹두를 무르게 삶아 넣고 맵쌀을 찌어 굵게 장말하고 찹쌀가루를 강집에 반죽하여 셀심을 만들고 맵쌀가루를 녹두집에 넣고 휘저어 다시 수어 죽을 만들 때 셀심을 넣어 익혀서 훈하니 동부나 전대콩 광저기죽도 다 이와 같이 만드나니라. 또 법은 녹두를 물에 불려 곱게 가라앉혀 불을 내어 말려 두었다가 쓸 때에 오미자를 물에 하룻밤 담가 붉은 빛이 나거든 오미자는 건져 버리고 녹말을 넣고 죽을 수어 뿔을 타 먹나니라. 요새법은 녹두를 씻어 솥에 넣고 물을 많이 부은 후에 불이 불을 때에 요새를 마서 녹두와 불을 그릇에 퍼 놓고 손으로 으깨서 굵은 채에 걸는 후에 잠깐 동안을 가라앉혔다가 오물만 먼저 솥에 붓고 또 쌀을 녹두에 절반씩 씻어 넣고 불을 떼어 한참 끓이다가 녹두가 이와 가라앉혀던 것을 마저 붓고 주걱으로 쉬지 말고 저으면서 풀을 떼어 끓이 나니 흙 셀 심을 넣어도 좋으니라. 이 죽은 식혀서 먹나니 여름에는 마땅하거니와 또 많이 먹지는 말지니라. 이렇게 원문이 나와 있구요. 권영문 조리법 조립기구 말씀드렸습니다. 녹두를 녹두를 질그릇에 삶았다가 죽이 조금 끓거든 삶은 녹두를 넣고 함께 삶는다. 이 죽은 아마 맵쌀죽인 듯하다. 먼저 생강을 달여서 생강을 버리고 꿀을 타 넣고 녹두를 무르게 삶아 넣는다. 그리고 맵쌀을 찌어 굵게 가루내고 찹쌀가루를 강집에 반죽하여 새알심을 만든다. 그런 후에 맵쌀가루를 녹두집에 넣고 휘져 다시 수어 죽을 만든다. 만들때 새알심을 넣어 익혀서 푼다. 동불안 전대콩, 광죽이, 광저기, 죽도 다 이와 같이 만든다. 녹두를 물에 불려 곱게 가라앉혀 분을 내어 말려 둔다. 그리고 쓸때 오미자를 물에 하룻밤 담가 붉은 빛이 나거든 오미자는 건져 버리고 녹말을 넣고 죽을수록 꿀을 타 먹는다. 요즘 만드는 법은 녹두를 씻어 솥에 넣고 물을 많이 붓는다. 그런 후에 불을 떼어 삶아서 녹두와 물을 그릇에 퍼 넣고 손으로 으깨어 굵은 채로 버린다. 그런 후에 잠깐 동안을 가라앉았다가 원물만 먼저 솥에 붓는다. 또 쌀을 녹두에 절반씩 씻어 넣고 불을 떼어 한참 끓이다가 가라앉았던 녹두를 마저 붓고 주걱으로 쉬지 말고 저으면서 불을 떼어 끓인다. 혹 새알심을 넣어도 좋다. 이중을 식혀서 먹는다. 여름에 먹기 마땅하지만 너무 많이 먹지는 말아야 한다. 조리법입니다. 방법 1, 2, 3이 있는데요. 방법 1. 녹두를 질그릇에 삶는다. 이 맵살을 끓으면 일의 삶은 녹두를 넣고 함께 삶는다. 이게 조리법 방법 1이고요. 두 번째는 생강을 다려서 생강을 버리고 꿀을 타 넣는다. 1. 녹두를 무르게 삶만 놓는다. 3. 맵살을 찌어 굵게 가루내고 찹쌀가루를 강집에 반죽하여 새알심을 만낸다. 4. 맵살 가루를 녹두집에 넣고 휘저어 다시 쑤어 죽을 만낸다. 5. 만들 때 새알심을 넣어 익혀서 푼다. 동구나 전대콩죽도 다이와 같이 만든다. 두 번째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 1. 녹두를 씻어 솥에 넣고 물을 많이 붓는다. 2. 불을 떼어 삶아서 녹두와 물을 그릇에 퍼 넣고 손으로 깨어 굵은 채로 거른다. 3. 잠깐 동안 가라앉았다가 운물만 먼저 솥에 붓는다. 4. 쌀을 녹두의 절반쯤 씻어놓고 불을 떼어 한참 끓인다. 5. 사이에 가라앉았던 녹두를 마저 붓고 주걱으로 쉬지 말고 저으면서 불을 떼어 끓인다. 혹 새알심을 넣어도 좋다. 조리 기기는 질그릇 솥 굵은 채 입니다. 문헌자료 3. 조선 무쌍 신식 요리제법 5. 쌀을 씻어 불려 가지고 솥에 넣고 운물을 가라앉혀 운물만 먼저 붓고 불을 떼어 끓이다가 쌀알이 퍼줄만 하거든 가라앉혀 뜬 묵 물짓기를 마저 붓고 다시 한참 끓여서 소금을 타서 먹나니 이것이 단지 백틀 한마뿐이라. 녹두목 만드는데 운물을 따라 쓰는 것이니라. 번역문 쌀을 씻어 불려서 솥에 넣고 묵물을 가라앉혀 묵물만 먼저 붓는다. 그리고 불을 떼어 끓이다가 쌀이 퍼질만 하거든 가라앉혔던 묵물짓기를 마저 붓고 다시 한참 끓여 소금을 타서 먹는다. 이것은 단지 백틀 한마뿐이다. 녹두목 만들 때 운물을 따라 쓰는 것이다. 조리법 1. 쌀을 씻어 불려 솥에 넣고 묵물을 가라앉혀 묵물만 먼저 붓는다. 2. 불을 떼어 끓이다가 쌀알이 퍼질만 하거든 가라앉혔던 묵물 찌꺼기를 마저 붓고 다시 한참 끓인다. 3. 소금을 타서 먹는다. 조리끼기는 솥입니다. 문헌자료사 조선요리제법 녹수를 씻어 솥에 넣고 물을 많이 부은 후 불을 떼어 삶아가지고 욕도와 물을 그릇에 퍼 넣고 손으로 한참 거셔 굵은 채에 걸린 후 잠깐 동안 가라앉혀서 운물만 먼저 솥에 붓고 또 쌀을 녹두의 절반쯤 씻어 넣고 불을 떼어 한참을 끓이다가 녹두 가라앉혔던 것을 마저 붓고 주걱으로 쉬지 말고 좋으며 불은 떼어 끓이 나니 흡 세알심을 넣으려면 찹쌀가루를 반죽하여 은행알 만큼씩 빚어 놓았다가 죽이 끓을 때에 한 개씩 서로 붓지 않게 넣어 그린 나은 이라 번역문 녹두를 씻어 솥에 넣고 물이 많이 부은 후에 흙불을 떼어 삶는다. 그리고 녹두와 물을 그릇에 퍼 넣고 손으로 한참 으깨어서 굵은 채로 걸은 후에 한참 잠깐 동안 가라앉혀서 운물만 먼저 솥에 붓는다. 또 쌀을 녹두의 절반씩 씻어 넣고 불을 떼어 한참 끓이다가 녹두 가라앉혔던 것을 마저 붓고 주걱으로 쉬지 않고 저으며 불을 떼어 끓인다. 혹 세알심을 넣으려면 찹쌀가루를 반죽하여 은행알 만큼씩 빚어 놓았다가 죽이 끓일 때에 한 개씩 서로 붓지 않게 넣어 끓인다. 조리법 1. 녹두를 씻어 솥에 넣고 물을 많이 부은 후에 불을 떼어 삶는다. 2. 녹두와 물을 그릇에 퍼 넣고 손으로 한참 으깨어 굵은 채로 걸은 후에 잠깐 동안 가라앉혀서 우물만 먼저 솥에 붓는다. 3. 쌀은 녹두의 절반씩 씻어 넣고 불을 떼어 한참 끓이다가 녹두 가라앉혔던 것을 마저 붓고 주걱으로 쉬지 않고 저어가며 끓인다. 혹 세알심을 넣으려면 찹쌀가루를 반죽하여 은행알 만큼씩 빚어 놓았다가 죽이 끓일 때에 한 개씩 서로 붓지 않게 넣어 끓인다. 조리기기는 솥, 그릇, 굵은채, 주걱입니다. 물안자료 5 조선요리제법 원문 재료는 녹두 5호 물 1대, 쌀 2호 녹두를 씻어서 솥에 넣고 물을 넉넉하게 붓고 불을 떼어 삶아 가지고 녹두와 그 삶은 물까지 벗어 놓고 한참 우거 가지고 채에 걸려서 잠깐 동안 놓아두면 가라앉을 것이니 그 우물만 솥에 붓고 쌀을 정하게 씻어 밀어 가지고 솥에 넣고 불을 때에 한참 끓이다가 녹두 가라앉혔던 것을 마저 붓고 주걱으로 쉬지 말고 저으면서 끓이 나니 혹 세알심을 넣으려면 찹쌀가루를 반죽해서 온액만큼씩 동글게 빚어서 끓는 죽에 넣어서 잠깐 더 끓이며 끓인 후에 즉시 퍼서 먹은 복라니 찹쌀가루를 준비 못할 때에는 인절미를 사다가 골짜패 골패짝만큼씩 썰어 넣어도 좋으니라 번역문 재료 녹두 5호 물 1대 쌀 2호 녹두를 씻어서 솥에 넣고 물을 넉넉하게 붓고 불을 때에 삶는다 그런 후에는 후에 녹두와 그 삶은 물까지 퍼 놓고 한참 못 끼워 가지고 채에 걸러서 잠깐 동안 놓아두면 가라앉을 것이다 그러면 그 윗물만 솥에 붓고 쌀을 깨끗하게 씻어 잃어 가지고 솥에 넣고 불을 떼어 한참을 더 끓이다가 목도 가라앉았던 것을 마저 붓고 주걱으로 쉬지 말고 저으면서 끓인다 혹 새알심을 넣으려면 찹쌀가루를 반죽해서 은행만큼씩 동글게 빚어서 끓는 죽에 넣어서 잠깐 더 끓인 후에 즉시 퍼서 먹는다 찹쌀가루를 준비하지 못했을 때에는 인절미를 사다가 골패짝만큼씩 썰어 넣어도 좋다 조리법 녹두를 씻어서 솥에 넣고 물을 넉넉하게 부어 섰는다 2. 녹두와 그 삶은 물까지 퍼 넣고 한참 못 끼워 채에 걸고 잠깐 동안 놓아 두어 가라앉힌다 3. 그 윗물만 따라 솥에 붓고 깨끗하게 씻은 쌀을 솥에 넣고 한참 더 끓이다가 녹두 앙금을 마저 붓고 주걱으로 쉬지 말고 저으면서 끓인다 4. 새알심을 넣으려면 찹쌀가루를 반죽해서 은행만큼씩 동글게 빚어서 끓는 죽에 넣고 잠깐 더 끓인 후에 즉시 퍼서 먹는다 찹쌀가루를 준비하지 못했을 때는 인절미를 사다가 골패짝만하게 썰어 넣는다 조리기기는 채 솥주걱입니다 운원자료 6. 임원 16집 원문 녹두 용화 병란자 후숙 소비 투지 동자 상가 전공 번영문 녹두를 먼저 질그릇에 푹 삶고 죽이 끓어오를 때 삶은 녹두를 넣어 같이 끓인다 조리법 1. 먼저 녹두를 질그릇에 푹 삶아 놓는다 2. 죽이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삶은 녹두를 넣고 같이 끓여준다 입니다 운원자료 7. 임원 16집 원문 선영생강 전탕 거강 화백 밀자록 두란숙 차장 갱미 도작 추설 차장나미 분강즙 수지날즙 소구자 동갱미설 임녹두즙 중교균 경자위즙 완두 강두즙 개방차 오니접지 번영문 먼저 생강을 탕으로 끓여 생강을 버리고 흰 꿀을 섞어 독도를 푹 퍼지게 삶는다 다음은 맵쌀을 바와 거친 가루로 만든다 찹쌀가루와 생강즙을 버무려 작은 공 모양의 새알심으로 반죽하여 거친 맵쌀가루와 함께 녹두즙에 골고루 넣어 죽을 쓴다 완두즙 강두즙 동구즙도 모두 이 방법을 따라 쓴다 용의잡지 구요 조리법 1. 생강을 탕으로 끓여 생강을 버리고 탕에 흰 꿀을 넣고 녹두를 푹 무르게 삶는다 2. 쌀을 거칠게 바와 가루로 만든다 3. 찹쌀가루에 생강즙을 넣고 버무려 작은 공 모양의 새알심을 만들었다 4. 녹두즙에 쌀가루와 새알심을 넣고 죽을 쓴다 문헌자료 8. 임원신륙지 1. 녹두수포 마세징 정력 제치분쇄 건수저 영시우미자 수치밀수 대수색 선홍거우미자 이기수록 두분자위죽 화백밀 공지 동상 2. 녹두를 물에 불려 맷돌에 고운 가루로 가라앉혀 맑은 윗물을 버리고 찌꺼기는 걸러내어 앙금을 취해 햇볕에 말려 보관하다 사용할 때 오미자를 물에 하룻밤 담가 빨갛게 물이 우러나면 오미자는 버리고 그 물에 녹두가루를 섞어 죽을 쓴다 흰 꿀을 섞어 먹는다 오미잡지 조리법 1 녹두를 물에 불려 맷돌에 고운 가루로 가라앉는다 2. 맑은 윗물은 버리고 찌꺼기는 걸러낸 다음 앙금만 취해 햇볕에 말려 보관한다 3. 오미자를 물에 하룻밤 담가 빨갛게 물이 우러낸다 4. 오미자 우린 물에 녹두가루를 섞어 죽을 쓴다 5. 꿀을 넣는다 입니다 문헌자료 9.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원문 재료 녹두 5호, 쌀 5호, 차별가루 3호, 물 넉대 가량 소금 간보아서 1. 쌀을 씻어 잃어서 물에 담궈 불려 놓고 2. 녹두를 씻어 잃어서 물을 넉넉히 붓고 3. 푹 끓여서 흠씬 무르거든 3. 큰 그릇에 퍼놓고 으깨어서 체에 걸러넣어 가라앉은 후에 음물을 솥에 붓고 4. 쌀을 건져 놓고 끓여서 쌀이 퍼져 가거든 녹두 앙금을 주걱으로 저으면서 붓고 끓이나니 한참 끓인 끓은 후에 쌀이 다 퍼지거든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또 찹쌀가루를 소금물로 익반죽을 해서 좌절그레하게 동글려 빚어서 죽을 죽에 넣고 익혀서 풀어 피고 찹쌀가루가 마침 없을 때에는 인절미를 사다가 잘게 썰어서 넣어도 좋다 되어 있습니다 번역문 재료는 녹두 5홉 쌀 5홉 찹쌀가루 3홉 물 4대 정도 소금 적당량 1. 쌀을 씻고 잃어서 물에 담가 불려 놓고 2. 녹두를 씻어 잃어서 물에 넉넉히 붓고 푹 끓여서 음식 모르거든 3. 큰 그릇에 퍼 놓고 끼어서 체에 거르고 가라앉은 다음 우물을 솥에 붓고 4. 불려 놓은 쌀을 건져 놓고 끓여서 쌀이 퍼져 가면 녹두 앙금을 주걱으로 저으면서 붓고 끓이되 한장 끓인 후에 쌀이 다 퍼지면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5. 찹쌀가루를 소금물로 익반죽을 해서 자그마하게 굴려 빚어서 죽에 넣고 익힌 다음 푼다 비고 찹쌀가루가 없을 때에는 인절미를 사다가 잘게 썰어서 넣어도 좋다 조리법 1. 쌀을 씻고 이물질이 없이 잃어서 물에 담가 불려 노는다 2. 녹두를 씻어 잃어서 물을 넉넉히 붓고 폭 끓여서 흠신 모르게 한다 3. 큰 그릇에 퍼 놓고 끼어서 체에 거르고 가라앉힌 다음 우물을 솥에 붓는다 4. 이리 쌀을 건져 놓고 끓여서 쌀이 퍼져 가면 녹두 앙금을 주걱으로 저으면서 붓고 끓이되 한참 끓인 후에 쌀이 다 퍼지면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5. 찹쌀가루를 소금물로 익반죽을 해서 자그마하게 굴려 빚어서 죽에 넣고 익힌 다음 푼다 찹쌀가루가 없을 때에는 인절미를 사다가 잘게 썰어서 넣어도 좋다 큰 그릇에 소시 필요합니다 문헌자료십 식료찬유 지수아 서월설 사무도 계좌오메 동녹두자숙 명두연 하진장미 자학 희죽 교령죽원 식취 이게 잡지 기길리돈 병가민 안 환영문 소아가 여름철에 설사를 끝없이 보거든 치료하려면 계란 5개와 녹두를 같이 삶아 익히는데 녹두가 연해지도록 한다 묽은 쌀을 넣고 묽은 죽을 만들고 휘저어서 죽이 따뜻하게 식으면 먹이고 계란을 먹여 눌러준다 1 2 번 한두 번 한꺼번에 먹으면 살사병이 감춰되어 편안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리법은 1 달걀 5개와 녹두를 같이 삶아 녹두가 연해지도록 익힌다 2 1에 묽은 쌀을 넣고 묽은 죽을 만든다 이게 더 간편하죠 음 운운 자료 11 조선음식 만드는법 원문 재료 녹두 5호 물 4대 가량 쌀 5호 소금간에서 간 부와서 찹쌀가루 3호 1 쌀을 씻어 잃어서 물에 담궈 불려 놓고 이 녹두를 씻어 잃어서 물을 넉넉히 붓고 푹 끓여서 험시 모르거든 3 큰 그릇에 펴 놓고 웃겨서 체에 걸러 놓아 갈아 앉힌 후에 우물만 첫째 붓고 4 쌀을 건져 놓고 끓여서 쌀이 퍼져 가거든 녹두왕금을 주국으로 저으면서 붓고 끓이 나니 한참 끓은 후에 쌀이 다 퍼졌거든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5 찹쌀가루를 소금을 반죽을 해서 자잘하게 둥글려 빚어서 죽에 넣고 익혀서 푸느니라 비고 찹쌀가루가 마침 없을 때에는 인설미를 사다가 잘게 썰어서 넣어도 좋으니라 헌양문 재료 녹두 5호 물 4대가량 쌀 5호 소금 간 보아서 철잘가루 3호 1 쌀을 씻어 잃어서 물에 담그어 불려 놓고 2 녹두를 씻어 잃어서 물을 넉넉히 붓고 푹 끓여서 조금씩 무르거든 3 큰 글쎄 펴 놓고 으깨어서 재 걸러 놓아 가라앉은 후에 우물만 초대붓고 4 쌀을 건져 놓고 끓여서 쌀이 퍼져 가거든 독도 앙금을 주걱으로 저으면서 붓고 끓이 나니 한참 끓은 후에 쌀이 다 퍼졌거든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5 찹쌀가루를 소금을 익반죽을 해서 자잘하게 등굴려 빚어서 죽여놓고 익혀서 푼다 비고 찹쌀가루가 마침 없을 때에는 인절물을 사다가 잘게 썰어서 넣어도 좋다 조리법 재료 녹두 5호 물 4개가량 쌀 5호 수금을 간부하여 찹쌀가루 3호 1 쌀을 씻어 잃어서 물에 담궈 불려 놓는다 2 녹두를 씻어 잃어서 물을 넉넉히 붓고 5 푹 끓여서 흠신 모르게 한다 3 큰 그릇에 펴놓고 껴 체에 걸려 놓아 가라앉힌 후에 눈물만 솥에 붓는다 4 쌀 건져 놓고 끓여 쌀이 퍼지면 녹두 앙금을 주걱으로 저으면서 붓고 끓인다 5 한참 끓은 후에 쌀이 다 퍼지면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6 찹쌀가루를 수금물에 넣고 익반죽해서 자잘하게 동글려 빈다 7 육을 죽에 넣고 익혀서 분다 비고 찹쌀가루가 맛집 없을 때에는 인절물을 사다가 잘게 썰어서 넣어도 좋다 조리깨기는 솥제 주법 입니다 농지 kennedy 즐거움 그런 schola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